오늘은 버섯 버섯 해산물 그릇 달걀 세금 가위 얘가 너무 좋아요 1,2,2,3,5,5,5,5,6,5,000원 이제 계란을 씻고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요 계란을 이용해서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 오징어 우리 아이안에 먹방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상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다진 젤리 다진 젤리 다진 젤리 마사지 그리고 오늘의 면을 먹겠습니다! 면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면을 먹어야겠어요 면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을 먹어야겠어요 면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다 먹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식감 매콤한 맛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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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국물이 오리오오오 단무지 바삭바삭 전 염려 오징어 간장 바삭바삭 감사합니다.